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지 삼해 용왕을 청하여 군신 빈객을 좌우로 늘어 앉혀 수삼해를 즐기더니 과음하신 탓이 온지 용왕이 우연히 득병하여 백약이 모여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디 탑상을 탕탕 뚜다리며 탄식하여 울음을 운다 융왕의 기구로대 베이한 평그로더 수정궁아 높은 집에 벗없이 누웠은들 화탕 변자에게 없었으니 어느누가 날 살릴 거나 웅장헌 용성들로 신세차탄 불음을 운다 뜻밖의 혀는 흑우니 풍전을 뒤덮고 북풍 세워 사면으로 두르더니 서은우 도사가 학창을 떨쳐 입고 궁전을 내려와 재배이 진활 약수삼철의 해당화 구경가 태국은 유지현의 천년 벽돌을 얻으려고 가옵다가 과약풍 편에 뜻사오니 대왕의 평세가 만만 위중 타기로 폐옥고 저왔나이다 용왕이 반기여사 용왕이 반기여사 도사 이리 오시기는 하늘의 도움이시라 우선 백을 먼저 보사이다 왕이 발을 내어주니 도사 안저 맥을 볼 제 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장은 금이요 신방 광수요 피난토라 간무기택과 허이요 복극도 허였으니 피가 상하옵고 탐성이 심하니 신경이 비하거고 탐성이 심하니 신경이 비하거고 폐대장이 왕성하니 간담경 자지니라 방서에 일러스되 피는 일신지 초조니 탐운데 일신지 표본이라 신정 즉 만병이 시고고 신동 즉 만병이 생하오며 신경 곧 상하오니 무슨 평이 아니랄까 우으로 실상이 급하오니 보증탕을 잡수시 숙지황 주초 닫도니 요 산사 육천문동 세신을 고토 육정농 백사 앵속과 가간동 강초 칠분 수인 등 선반효능 이십여 접수되 효무 동정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간백출탕을 잡수시요 백출을 초구하여 서더니요 사인은 추가야 두돈이오 백봉용 산약 오민장 회양 단기 청공강 알두칼 가간동 감초 칠분 수일승 천반년용 사 거대칼 가상 칠분 수일승 칠분 수일승 인삼은 비가 뭐니 대본기여고 시가 생긴 하면 조용량이로다 장추를 가무느니 건대가 기여고 제사 제습하고 겸치담디라 감초는 가무느니 구직 운중고 생극사화로다 신구로다 살일제 천지지 상경이면 합인갑술시 탐경유수로 주고 의릴류시에 대장경 상향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신맥이조에 사매간 사임은 육공돈 주룩에 팔레관 구혈 열산기부처 팔문과 사맥을 풀어주되 효염이 없으니 시비경 주어보자 승장염 전천돌구미 거골 상완 중완 하완 심골 단전 골륜을 주고 촉대음 비경삼음교 음등천을 주어보되 아 dra SAL gpt 아 우리 약과 침파를 허드 병세 조음이 peripher 어음 이중트라 도사 다시 맥을 볼지 맥이 경동맥이라 비우맥이 상하우면 복중으로 난 병이여 복중이 절려 아프긴 한 화병으로 난 병인디 음항풍병이라 여섯까지 기운이 동허여 손기산기는 정음이여 진경에 민한 정량이라 음호화동 황달을 겸하여 싸우니 진세산가는 독기간을 얻으면 자효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우면 염나 대왕이 동성삼촌이여 동방흥사기가 초상이 되어도 두루 황새 엄청 돌아갈 기 허였소 수궁에는 토끼가 없는지라 용왕이 탄식을 하시는데 왕완 연하다 수연이나 장망헌 진세가 지정한은 벽행해 대단한 만경팍 그 해군이 구 말이여 여산 송백 우루 울창창 삼천 고분 황제 묘라 도끼라 보누 흐르긴 생은 해외 흐르르 밝은 세상 배군 청산 무전 흥차로 시비 없이 다니는 김생을 내가 어찌 구하릴까 죽기 죽기는 십사 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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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도 토끼는 구허지 보더 목도 컸으니 달리 양명을 잃어 흐르주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